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을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퇴임 후에는 부부 둘만 살 테니까 13평 절반 수준인 6평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을 위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에 행복주택단지를 찾았습니다. 동탄에 있습니다. 방 2개가 있는 44제곱미터 옛날에 13평형입니다. 이 넓이의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에다가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왔는데 이 글에는 이 문재인의 말을 비판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이 질문임을 옆에 따라왔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바로 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창흠이 네 하고 대답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 이게 질문을 했던 답을 했던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게 보고 아주 13평 아파트의 부부와 애 두 명까지 있어서 아늑하다 하는 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아주 사도 괜찮다. 집을 굳이 살려고 하지 말고 임대주택에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는 대굴 같은 집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꿈에도 소원은 반듯한 내 집 하나 갖고 살자. 내 집 마련 내 집 장만이 서민들은 꿈입니다. 그런데 집을 장만하지 말고 임대주택에 사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13평이라고 하는 이 좁은 집에 아늑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파 정권에 있는 핵심들은 자기들은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 국민들을 보고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불편을 감내하라 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 끈과 관련해서도 장하성 지금 중국 대사로가 있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본인이 강남에 살아보니까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강남에 다 살아보고 재산이 100억대가 넘는 이 사람입니다.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가지고 뭘 했는지 하여튼 1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강남에 살고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 거기도 조국도 조국도 개천에서 전부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덜어는 가재붕어 개구리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가재붕어 개구리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녀들만큼은 용으로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턴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자기 자녀를 의존원에 보내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지금 뭐 인턴 아니 그 아는 교수를 통해서 전문의학 논문을 제1저자로 썼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의과대학을 거치지 않고 의존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만큼은 용으로 키우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문재인도 자기 집만큼은 이렇게 대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굳이 집을 살 필요 없다. 임대주택에 살아도 좋다. 말하자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면서 만족해라 이 말입니까? 얼마 전에 진선미가 자기 집은 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고급 레미안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임대주택의 사람산을 보고 지금부터는 아파트에 사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 임대주택이 이렇게 좋거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하나도 못지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와 거기 임대주택은 천양제 차이입니다. 우선 주차장 시설부터 외양 모습에서부터 주변에 상권 포함해서 교통부터 편의시설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라고 하면 안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좋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좋다. 이렇게 선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호텔을 쪼개서 거기에 임대아파트로 공공임대아파트로 살아라 하는가 하면 공장지대를 다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라고. 정책 실패. 지금 24번, 25번째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동아파트에 이사간다고 거기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골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파트 때문에 부부 싸움도 하고 아파트 때문에 절망도 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유세 때문에 아니 부동산 보유세 때문에 세금이 그냥 폭탄으로 날아와서 그거 갚느라고 소득은 없는데 아파트 하나 있는 거 또 그 노후에 세를 죽여서 하나 더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거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내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우선순위로 그 아파트나 주택보급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부로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이 나라의 정책도 기본적으로 강남에 많은 아파트 지금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미 재건축 기간이 지난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건축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하면 또 강남시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혜택 본다 이래가지고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 집을 살라는 사람들이 못 사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못 빌리게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대책 아닙니까? 근본 대책은 택지를 많이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면서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아주 접어라는 식으로 임대 아파트가 좋다. 공공임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냐? 본인이 과거에 살았던 양산의 주택만 하더라도 땅이 전체가 695평입니다. 695평. 밭과 도론을 합치면 800평 규모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 후보가 800평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대표로 있을 때. 800평. 그걸 도론을 빼고 600평이라도 하더라도 13평과 비교가 됩니까? 구중궁물고 같은 그 집.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13평 보고 아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들어갈 양산의 사저부지가 6필지에 1167평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경호동평. 경호동용으로 만들어난 부지가 350평. 경호동용을 빼더라도 1167평. 1000평이 넘는 땅하고 13평 땅하고. 어떻게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집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으로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주 안 좋은 여건을 성장해놔 놓고 여기다가 만족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자기들은 누리고. 자기들은 혜택을 다 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 이게 만족해라. 참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들은 강남 좌파가 돼가지고 다 누리고 혜택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국민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해라. 말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